폴란드의 수도 이것은 아름다운 성과 대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왕궁 건물의 건축 양식과 폴란드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수도의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루블린, 2번 크라쿠프, 3번 바르샤바, 4번 라돔. 아, 형 아는 데로 가. 3번 바르샤바. 네, 3번 바르샤바. 땡! 1번 비고스였습니다. 뭐였죠? 3번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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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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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우리 티켓이 다 힘들어 봐. 그럼 문제를 좀 더 할까요? 아, 문제를 좀 더 할까요? 아, 죄송합니다. 오 마이 갓. 정말 맞...